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신약들이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로부터 잇따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희귀하거나 상업적 이득이 없어서 여러 혜택을 주며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인데요. 일각에서는 지정된 신약들의 경우 제품 허가가 쉬워지거나 미국 진출이 좀 더 수월해지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박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국산 치료제는 12개입니다.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신약들이 잇따라 지정된 겁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치료제에는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세금이 감면되고 신약 승인 심사 비용 등이 면제됩니다. 무엇보다 판매 허가 후 7년간 독점권이 인정되는 점은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힙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허가 후 4년 또는 6년간의 독점 기간을 가지는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신약은 그 기간이 7년이나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득에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말합니다. 상업성이 없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시장에서의 성공과는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의약품보다 희귀의약품의 허가율이 높긴 하지만 허가 후 제품의 성공률까지 고려하면 일반의약품에 비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외 대형 제약사들이 희귀의약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적응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른 적응증을 위한 임상 시험 자료 양이나 비용은 막대합니다. 하지만 대형 제약사들은 투자 비용의 문제가 아닌 신약허가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희귀의약품 지정 역시 허가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과 같은 긍정적인 소식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